RRSP 투자 전략 가장 주경한 RRSP 투자 전략은 가능하면 일찍 시작하라 입니다. 보통 RRSP를 펀드에 투자하게 되는데 펀드 투자에서 투자 원금의 2배가 되려면 약 7년이 걸린다고 합니다. 그 후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. 그러므로 일찍 투자하여서 투자의 복리 효과를 누리는 것이 제일 좋고 두 번째로는 론을 받아서 RRSP에 투자하는 방법 RRSP 투자로 인해 택스 리펀을 받고 그 돈을 사용해서 재투자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처음으로 집을 사려는 분들은 홈 바이어스 플랜을 사용해서 똑같은 돈으로 추가 수입을 올리는 전략이 있습니다.